문도섭 니 안에 위대한 설계자가 갇혀있다 설계자여 이제 당신을 인간의 몸에서 탈옥시키겠다 가드가 가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준비됐나? 정리가 없다고? 정리가 없다고? 정리가 없다고? 그니까 우리 별에서 죄수를 지구에 가둔 거는 이거 오래전부터 배웠던 거야 거기에 뭐야? 저 에너지 칼로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시간 그 속에 갇혀버렸어 신금은 내게 가져오면 내 걸 뺏길 순 없잖아 밥은 먹고 합시다 시간은 기니까 위대한 살기자가 갇혀있 타로칼 준비됐나 나 오면 사람들을 죽여? 그걸 막는 게 내 임무야 타로기다 설계자가 착각했다 설계자를 막아야 돼 다른 시간대로 간다 다른 시간대로 간다 다른 시간대로 간다 타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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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로피니 distribuição 타로기다 타로기다 타로기 Marco